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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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방글 방글방글 강사랑 많이 다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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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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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꿈에 걸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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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방글 방글방글 옆사랑 많이 다하세요 안녕하세요 싱글 나나나 방글 싱글 방글 해 싱글 나나나 방글 싱글 방글 해 하나 둘 셋 넷 아 우리가 이제 할머 우리 어머니들은 시내가 요즘은 7학교 다이셔야해요 절산에 한번 쳐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 점은 한 둘 셋 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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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이렇게 치매박수를 많이 치면 우리가 어때요? 박수치면 치매가 많이 살아서 손을 많이 그래서 피아노도 어르신들이 피아노를 치는 것도 치매 예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의 살던 고향을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부를거에요 나의 살던 고향을 불꽃빈의 산불 목숨 닮고 살구꽃 아기신달에 굴곡을 벗고 쇠거리가 일어났네 그쪽에서 놀던 때가 그리 섭니다 아기신달에 여기다 찌르기 랭크 주셨다